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콩을 먹고 낳은 아이 고려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도가인 회동대감댁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이 댁에 수가랑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자색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멀리 온나라까지 퍼져 온나라 황제가 후궁으로 삼아 데려가겠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는 회동대감은 물론 나라에서도 경사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본인 수가랑에게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온 것은 남의 나라 후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남의 나라 후궁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종놈에게 몸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종이 꺽쇠를 불렀습니다. 꺽쇠야, 원나라로 끌려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찌하면 좋겠니? 꺽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가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샛별 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꺽쇠야, 우리 멀리 도망가자.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줘, 응? 아가씨, 제가 어떻게 감히 대가마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소희는 이댁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가씨를 등에 업고 키워서 아가씨에 대한 정이 깊지만 차마 대가마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나라 후궁으로 끌려가도 좋단 말이냐? 아가씨,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후궁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만약 꺽쇠가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면 나는 오늘 밤에 목을 메어 죽고 말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꺽쇠야, 제발 나를 살려줘.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오슴도슨 살아, 응?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씨를... 행랑체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면서? 꺽쇠는 내가 싫어졌나 봐? 아가씨께서 그걸 어떻게... 몸 좀 향하가 말해 주었지. 내가 싫지 않으면 우리 내일 밤 멀리 도망가, 응?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인 꺽쇠의 대답을 들은 수우 가랑은 밤이 깊어지도록 내일 밤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나니 슬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창가에는 초숭다리 나뭇가지에 걸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우 가랑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멎었을 때 스르르 정자문이 열리고 촛불이 흔들리더니 어린 동승이 수우 가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우 가랑은 들으시오. 내일 밤 떠나면 며칠 내로 위태로움이 닥칠 것이오. 위험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쌀뿔하고 열이 모인 곳으로 피하시오. 그리고 이것은 천두라는 콩인데 어서 이 콩을 삼키시오. 수우 가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승이 내미는 콩을 받아 삼켰지요. 수우 가랑이 콩을 받아 삼키자 동승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동승이 서 있던 자리에 콩 한 알이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변을 당하거든 한 입에 쌀뿔하고 열이 모인 곳으로 가라고? 그곳이 어디일까? 수우 가랑은 동승이 주고 간 콩을 쥔 채 그만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창이 훤히 밝아 잠에서 깬 수우 가랑은 자신의 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아기를 뱀 것처럼 불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 쥔 콩에서는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없는 일에 놀란 수 가랑은 정신을 가다듬고 싹이 돋은 콩을 마당 한 귀뚱이에 심었더니 금세 싹이 돋아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뱀 것처럼 배가 부른 수 가랑을 본 수동 대감은 땅을 지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원나라 왕비가 될 양가의 규수가 예를 배다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 이것아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단 말이냐? 사실대로 말하여라! 수 가랑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을 거짓 없이 말했으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비를 놀리는 것이냐? 뱃속의 아이 예비는 누구란 말이냐? 그러나 수 가랑은 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여기고 입을 다물었지요. 수동 대감은 집안 망신에 나라의 명을 어긴 딸을 마땅히 죽여 없애야 원나라의 딸이 병이 들어 죽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썩 물러 가거라! 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하고 단단히 이르고 사랑채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벌써 기울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 가량은 시름을 달래려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한 곡을 연주하고 마당의 콩나무를 바라보았지요. 콩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손짓에 부른 것 같아 나무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콩나무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그때 복면을 쓴 한 괴한이 비수를 번뜩이며 별당의 담을 넘어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별당에 있어야 할 수가량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 보고를 받은 수동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별당 아시는 자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동대감은 노발대발 소리쳤지요. 고의한 것.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어서 뒤쫓아 잡아오느라. 하인들이 달아난 수가량을 잡으러 모두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꺽새가 살금살금 콩나무 그늘로 다가와 아가씨,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서 나오셔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꺽새는 수가량을 얻고 냅다 뛰어 달아났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힘이 장사인 꺽새는 수백니를 달려 도망하였으나 힘이 다하여 언격결에 강가의 콩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간 수가량과 꺽새의 모습은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뒤쫓던 하인들이 타고 온 말들은 콩밭에 이르자 콩잎을 뜯어 먹느라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말에서 내려 아무리 찾아도 수가량과 꺽새가 보이지 않자 할 수 없이 되돌아가고 말았지요.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난 뒤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자 수가량은 콩밭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가량은 이 아이를 밭에서 낳았다 하여 성을 전시로 하고 콩을 먹고 낳았다 하여 이름을 대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의로운 선장관 경상도 어느 고울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희영은 소년 시절에 무관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냈지요. 십여 년을 어영부영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선 안 되겠구나 서울로 올라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농과 밭을 팔아 사백량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낙동강을 건너면서 굳은 결심을 하였지요.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으리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청북도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이희영은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장을 말하고 문간빵을 간신히 얻었지요. 이웃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철양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걸까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딱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혀를 끌끌자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은 이루하였습니다. 이희영이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지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습니다.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울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이희영은 일찌감치 초상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이희영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류시오인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 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음 예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가닥을 말했지요. 길을 가다가 대개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 드릴까 해서 왔소이다.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다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록 혼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지요. 또 A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희영은 처녀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주인과 고울사람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돈 350량을 줄 테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구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량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웃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요.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녀의 말을 들은 이희영이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요.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희영은 처녀를 달랬지요.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처녀는 곰곰이 생각하다니 자신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습니다만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 자기가 묻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50량을 줄 테니 가마 한 채를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딸려 보내주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하며 홍천으로 떠났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량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량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 거녀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 다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 먹으며 거짓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하든 박판사를 만나야겠다. 박판사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요. 이희영은 밤중에 담을 넘어서라도 박판사를 꼭 만날 작정이었습니다.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본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지요.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판사의 집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살짝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분이 박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주 큰절을 하며 꿇어 앉았지요.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희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희영은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마침 심심하여 달 구경을 하던 참이었소. 이희영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희영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지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미있는 일도 많았겠구려. 어디 나한테 겪은 일을 말해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하였지요. 더더 더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습니다. 이희영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는 줄 알고 날짜와 고울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지요. 바로 당신이 구려 날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체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안체에 이르자 말하였습니다. 아가야 어서 인사드려라. 내 은인께서 오셨다.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 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처녀가 지난 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 판사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희영은 선장관이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같은 사실을 알고 의로운 선장관이라 하며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을 일으킨 허공 옛날 옛날 여주에 허시성을 쓰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질고 착했지만 몹시 가난했지요. 그 집에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허시는 새 아들에게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닫게 하고 자신은 사방의 친지들에게 두루 구걸하여 글공부하는 자식들을 간신히 먹여 살렸습니다. 허시는 어질고 착했기에 사람들이 모두 글을 좋아해서 구걸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허시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지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마을에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자못 많았습니다. 3년상을 마친 뒤 둘째 아들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건 모두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요. 이제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은덕에 더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금처럼 급박한 형세로는 필시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 거요. 각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해 봅시다. 형과 아우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던 대로 글공부를 어부로 삼는 것 말고 새로운 방도라고 전혀 없지. 허공이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할 일이지 내가 다른 방도를 권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 사람이 모두 글공부 한가지에만 매달렸다가는 금주림과 추위에 모두 죽게 맑게 틀림이 없어. 나는 우선 십년을 기한으로 삼아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 온 집안을 구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살림을 그만두고 형과 아우는 절에 가서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재수씨는 오래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러주신 거라곤 보리밭 세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정 하나뿐이니 의당 종가의 재산이지만 형님이 이제 살림을 그만두기로 했으니 임시로 내가 빌려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날 형제의 내외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허공은 그날로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서 육출량을 마련했지요. 마침 목화가 풍년이었습니다.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부모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미역을 꺼내 놓고는 체면 불구하고 무명으로 바꿔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애정을 생각하며 그 가난을 안타까이 여겨 모두들 넉넉히 도와주었지요.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다 합해 수백근은 넉넉히 되었습니다. 허공은 이 무명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 귀리 십여섬을 사서 십년동안 귀리 죽만 먹기로 굳게 맹세 했지요.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허공은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굶주림을 참기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여종은 울며 말했지요. 상전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굶주림이 싫다해서 상전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적삼 하나에 잔방이 하나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는 밤낮으로 길삼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며 부지런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천지간 중에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울타리밖에 앉혀두고 자기는 방 안에 앉힌 채 멀리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요.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애일을 차리지 않는다고 꾸짖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길삼한 것을 판 돈이 벌써 수백 냥이 모였습니다. 문앞에 마침 서울사람의 논 열마 지게와 밭 일경이 매물로 나왔지요. 허공은 그 논밭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서 경작시키려 했지만 품삭시 들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허공은 소와 보습을 갖추어 직접 논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농부를 모셔와 잘 대접하고는 누귀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허공은 밭이고 논이고 반드시 열 번을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켰으니 다른 농부들이 하는 일이 비할 바가 아니었지요.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텁게 덮은 뒤 이랑 위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넣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무종이 자라지 못할까 싶어 이른 봄에 담배 모판을 덮는 기다란 실험을 만들고 그 아래에 담배 씨를 뿌린 뒤 물을 자주 주었습니다. 그 해에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무종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었지요. 비가 오자 허공은 담배 무종을 즉시 옮겨 심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담배 잎이 파초처럼 무성하게 자라 땅을 덮었습니다. 담배 잎에서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경강의 담배 상인들이 밭대기로 사겠다며 200 괴미를 가져 왔습니다. 담배 상인들은 즉시 담배 잎을 모래 사장 위에 내다 말려서 가져갔지요. 그러고는 그 뒤에 또 백량을 가져와 담배 순을 사 갔습니다. 논 열맞이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백섬에 이르렀습니다. 이로부터 집의 재산이 날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다섯 곱으로 늘어 재산이 날로 불어만 갔지요. 5,6년이 되지 않아 창고에는 노적이 가득하고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죽 이어지니 심리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 허공의 집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소장농들이 매번 술과 안주와 생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 좋은 음식이 언제나 느려지게 차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허공의 집에서는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 반그릇을 조금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아우는 산사에 있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는 산을 내려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허공 뇌에가 반가위 맞이했지요. 허공의 아내는 이웃에서 선물로 받은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했습니다. 저녁밤 먹을 시간이 되자 밥 세 그릇을 차려냈습니다.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주부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낼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허공은 밥을 보고 발끈성을 내며 눈을 부릅두고 꾸짖더니 밥 한 그릇을 끓여 죽 두 그릇으로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형이 놓아여 꾸짖었지요. 너는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에게 이미 올린 밥을 물리라고 다시 죽 한 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허공이 말했습니다.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암으로 화를 내신들 저는 털 하나 꿈쩍 안 할 겁니다. 형과 아우가 노여움을 품고 산으로 돌아갔지요. 이듬해 형과 아우가 소가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동생은 광대들을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형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와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허공은 이튿날 광대들을 불러들여 말했지요.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빌어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 너희들은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로 파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각각 백량을 주워 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절로 돌아가 대과 공부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기약한 십년을 다 채우고 보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군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봄부터 몸소시장에 가서 명주며 비단이며 모시며 삼배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의 가난한 아낙네들에게 삭바느질을 주어 남녀의 의복을 지으니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12월 21일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보겠다던 기한이 다 잦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삼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합니다. 오늘부터 변변치 않은 음식 먹는 일이랑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달란하게 모여 함께 행복을 누립시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주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 왔습니다. 형수와 재수에게도 역시 같은 편지를 보내 맞이 했지요. 형과 아우 형수와 재수가 즉시 집에 도착 했습니다. 허공은 마당에 장막 두 개를 치고 커다란 가죽감 여섯 개를 가져와 장막 안박에 각각 세 개씩 두 개 했지요. 삼형제 네 애가 모두 새로 지은 화려한 의복을 함에서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허공은 또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세 마리를 준비하고는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됩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곡비를 나란히 하여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산속에 의리의리한 기와집 세 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 놓였고 사랑채 앞에는 긴 행랭이 있었으며 마구 깐에는 줌마가 가득 했습니다. 오은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삼형제를 맞이했지요. 형과 아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의리의리한가요? 우리 삼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 저택과 노비의 배치 모두가 이처럼 의리의리한데 본래 살던 집과는 오리도 채 떨어지지 않았거늘 형과 아우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허공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는지 알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삼형제의 아내들이 각각 집 하나씩을 차지하고 허시 삼형제는 사랑채에 함께 거쳐 했습니다. 또 가죽함 열 개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모두 논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허공이 말했지요.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제천은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 가산을 마련했습니다. 고생에 대한 상의 없을 수 없으니 땅을 별도로 떼어 주어야 겠습니다. 열다섯 섬 나는 논을 따로 떼어 허공의 아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형이 형이 위로해 말을 했지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건 으뜸가는 벼슬아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 이토록 슬퍼 하는 겠냐 부모님께서 당초에 우리 형제에게 기대하신 건 과거 급제 였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작은 성추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십여년이 되고 보니 기억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꼴이니 어찌 몹시 슬프지 않겠습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니 활쏘기를 해서 묵과에 급제하는 것이 혹시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허공은 즉시 활토로 갔습니다. 그 뒤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날마다 쉬지 않고 굳은 결심 아래 활쏘기 연습을 하다니 3년 만에 묵과에 급제 했습니다. 빼어난 제주와 넓은 국량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허공이 처음 임명된 외직은 안아 군수였습니다. 임지로 막 떠나려 할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냈습니다. 허공이 말했지요.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벼슬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 없었다. 다만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영예롭게 할 생각 었거늘 이제 아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재산의 뜻을 두어 벼슬아치의 녹봉을 달가이 여기겠나 마침내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서경덕과 호랑이 화담 서경덕은 조선시대인 성종 20년에 태어나 명종 1년의 일생을 마친 조선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호는 화담이며 당성 서시이지요. 화담은 집안이 가난해 혼자서 공부를 하였고 중종 14년에 조광조에 의해 혈양과에 응시하도록 추천을 받았습니다. 화담 서경덕은 당시 박영 복포 황진희와 함께 송도 3절로 불리워졌지요. 어느 날 화담이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 였습니다. 늙은 스님이 와서 화담에게 인사를 공손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화담이 스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저녁 배불리 잘 잡수시겠습니다. 스님은 화담의 말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종종 걸음으로 글빵을 떠났지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뒤에 스님이 다시 와서 화담과 제자들이 있는 글빵을 휙 둘러보고 되돌아 갔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이 하는 짓이 이상하고 또 선생님과 주고받는 이야기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화담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스님이 왜 되돌아와서 글빵을 둘러보신 겁니까? 아까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란다. 네? 화담의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늙은 호랑이가 스님을 둔갑한 것이다. 오늘 밤 전라도 해남 땅에서 한 처녀가 시집가는데 그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이라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되돌아와서 글빵을 둘러본 것은 누가 자기 일을 방해할까 봐 숫자를 세워보려고 온 것이란다.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처녀를 구할 도리가 없을까요? 구할 방법이야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 살릴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화담은 제자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토록 처녀를 살리고 싶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화담은 제자에게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경문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축지법을 써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도 넘는 해남 땅에 도착해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가서 이렇쿵 저렇쿵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지요. 오늘 밤 이 집에 시집갈 처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이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시오. 그 집에서는 내일이 잔칫날이라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놈이 나타나서 재수없는 말을 지껄이자 처녀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 제자를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바지가량에 매달려 강국히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이 아무리 허황된 말로 들려도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선 내쫓든지 하십시오. 거짓이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처녀의 목숨이 하도 가여워서 멀리 계성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속는 셈치고 화담의 제자를 방으로 들게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자는 처녀를 방 안에 가두고 힘이 센 계집종과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많이 모아서 처녀 방 안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녀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지요. 제자는 처녀가 있는 방문 앞에 앉아서 스승이 준 경문을 쉬지 않고 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지요.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밤을 뛰어넘으려고 벌떡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대문 밖에 서있는 아름드리 정자나무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꺾고 있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내고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온 마을이 울리도록 호랑이가 악을 쓰며 정자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끌린 듯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계집종과 마을 여자들은 처녀를 꼭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는 더욱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호랑이는 산이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며 정자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나뭇가지만 수없이 꺾어놓을 뿐 처녀의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호랑이의 소리를 들은 처녀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처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제자는 쉬지 않고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습니다. 호랑이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정자나무를 뛰어넘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제자에게 잘못을 빌었지요. 제가 큰 신뢰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귀한 딸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베풀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말에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사람의 귀중한 목숨이 아까워 그런 것이지 재물의 욕심이 있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개성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더욱 황송해하며 제자에게 며칠만 더 묵어가라고 강국해 붙들었지만 제자는 축지법을 써서 화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생들과 함께 화담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조금 있자니까 늙은 스님이 와서는 화담과 여러 제자가 공부하고 있는 글빵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담은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뜻대로 많이 잡수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도리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 먹은 게 뭡니까? 밤새도록 애만 쓰고 말았소이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철망이 겹겹으로 쌓여있어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더군요. 그래서 끝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은 화담에게 인사를 하고 휘 가버렸습니다. 이렇듯이 화담은 마음이 깨끗하고 항문이 깊었으며 덕이 높아 죽게 될 사람도 살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부인을 잡아 가게 옛날 충청 감사한 민정중 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곱고 정직하여 스스로 법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는 고지직한 사람이었지요. 백성에게 펴낸 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키며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농사 짓는 소를 자꾸 잡아먹어 농사를 지을 소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감사는 충청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그 애인은 감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사는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치르거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환자들에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감사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러 몸소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충주 고우를 두루 살피다가 마침 읍에 사는 매재 정보인의 집에 찾아 갔지요. 그런데 매재인 정보인은 성격이 소탈하고 쾌활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차남을 대접하려고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를 잡아 반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보인은 민감사에게 고기를 먹도록 권하였지요. 형님이 오래도록 고기 맛을 못 보셨다기에 송아지를 잡았어. 이 말을 들은 민감사는 순간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는 벌억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지 못하거니와 매재 또한 도민의 신분으로 법을 어기다니 이럴 수 있는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데리고 온 관속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낸 금가서 이대기 하인을 잡아오느라 관속은 하늘수 없이 안체에 들어가서 매재인 정보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득이 소를 잡은 하인을 데려가서 다스려 하겠습니다. 정보인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는 하인이 없고 두 뇌에만 살고 있다. 그러니 감사의 영인이 어길 수가 없구나. 정보인은 부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부인이 대신 가져와야겠소. 정보인의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광격을 본 관속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 해줬지요. 정보인은 큰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손은 내가 잡았으나 음식은 부인이 만들었으니 어서 부인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려라. 관속은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감사의 여동생을 어떻게 잡아간단 말입니까? 관속은 앞서가는 민감사에게 사실대로 아뢰였습니다. 관속의 말을 들은 민감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감사는 교자에서 내려 정보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정보인을 안방으로 불러 사과하였지요. 아마도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군. 그리고 그대들의 말 없는 충고를 달게 받겠네. 그런 일이 있는 뒤부터 함부로 소를 잡지 않는 한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님 말씀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 서당에서 훈장이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그런지 아이들은 나른해 하였습니다. 한 아이는 읽으라는 글을 안읽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이를 보다 못한 훈장은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공부는 안하고 졸다니 어젯밤에 뭘 하였는가 훈장은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배운데를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큰소리로 암송했지요. 조금 전에 훈장에게 혼줄이 난 아이는 글을 한창 읽다가 머리를 들어 슬쩍 훈장을 보았습니다. 훈장 훈장 또한 몸이 나른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혼났던 아이는 싱긋 웃고 나서는 훈장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부르자 훈장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러고는 졸지 않은 척하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좋시네요. 뭐라고 내가 졸다고 훈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었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도 졸고 계셨어요. 혼난 아이는 훈장이 졸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앞에서 말했지요. 아이의 말에 서당 아이들은 웃음파다가 되었지요. 훈장은 멋져가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란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눈을 감았단 말이야. 알았냐 이놈아? 훈장의 말은 얼른 듣기에 그럴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훈장의 말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었지요. 좋아. 선생님이 거짓말하셨겠다.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훈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이 아이를 불러 꾸중을 했지요. 이놈 또 졸고 있느냐? 전 졸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어허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저는 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훈장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을 만났더냐? 네. 아이는 거짓말로 대답했지요.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제가 물었지요. 뭘 물었단 말이냐? 아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계속 해보아라! 공자님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말에 서당 안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잇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아이예요. 까마귀 정신 까마귀 정신이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잊어버리기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잘 있는 사람을 까마귀 정신이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까마귀 정신이 김생원이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돕고 다리가 아파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서 쉬나 둘레 둘레 고기를 길게 빼고 찾았지요. 어! 저기가 좋겠다! 저만큼 꼭대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겠다.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는걸.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은 두루마귀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벗은 신은 바위에다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 몸을 담갔지요. 어! 시원하다! 김생원은 한참 몸을 씻다가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갓과 두루마귀가 걸려있었지요. 아까 김생원이 벗어놓은 것입니다. 저기다가 누가 멀쩡한 갓과 두루마귀를 벗어놓고 간거지? 누가 입고 가기 전에 내가 입어야지. 김생원은 물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어? 아니 저 바위에 바지도 벗어놓았잖아. 어허 이거 웬 떡이야. 신발도 벗어도 공짜라 주었으니 오늘 재수가 아주 좋은데 이것도 내가 가져야지. 김생원은 좋아서 벙글벙글 웃으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모두 조금 전에 자신이 벗어놓은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신이 워낙 들락날락하여 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원하게 몸을 잘 씻은 김생원이 가던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승이 무난들입니다. 스님이 김생원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소승이란 스님이 스스로 낮춰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 사시는 스님입니까? 이너머에 삽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김생원이 스님에게 물었지요. 어디에 사십니까? 이너머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잠자코 길을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절에 계시죠? 이번에는 스님이 하도 기가 막혀 김생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이너머에 있는 암자에 있소이다. 스님은 김생원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에 가서 약주를 대접해 드리지요. 스님이 술을 사준다고 하자 김생원은 얼른 주막으로 갔지요. 스님은 김생원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였습니다. 김생원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스님이 말했지요.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스님은 주막지 방으로 김생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김생원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고운하게 잤습니다. 놀려줄 때가 바로 이때다. 스님은 김생원의 머리를 빡빡 깠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웠습니다. 또 옷을 죄다 벗기고 스님이 입고 있던 옷을 김생원에게 입혔지요. 스님은 김생원이 입던 옷을 입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김생원은 일어나 방 안을 휘 둘러보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고 머리도 만져보았습니다. 김생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길래 없지. 스님을 여기다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김생원은 계속 자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까마귀 정신이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